안녕하세요 실제 소리와는 너무 다른 의성어들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바꿔드리는 리얼사운드 리사입니다 오늘의 해문 함께 보시죠 자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찌개 끓는 소리 보글보글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찌개가 끓을 때 보글보글 이게 뭐 오락도 아니고 보글보글 비읍 기억으로 끓는 찌개를 본 적이 있습니까? 그래서 찌개가 끓을 때 보글보글 소리가 나는지 임재배 박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찌개를 끓을 때 보글보글 소리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슈가보이 백종원 씨를 찾아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거 제정신 아니죠? 이상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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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듯 찌개 끓는 소리는 보글보글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? 바로 이겁니다 무럭무럭무럭오락카락카락카락치치치치인 아닌 것 같다구요? 정확한 발음으로 들어보시죠 리얼 사운드 여기 뚜껑을 닫는다? 열었더니 찌개가 넘친다? 묵묵묵묵묵묵묵묵묵묵 묵묵묵묵껑 슈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 자 그리고요 단체 급식에서 큰 솥에서 대양으로 끓이는 국 소리는 좀 다릅니다 바로 이겁니다 정확한 발음으로 들어보시죠 리얼 사운드 다시 한 번 들려주시죠 정말 리얼하지 않습니까 챕터 2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골며 잠을 잤습니다 코 고는 소리 드르렁 드르렁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살면서 코 고는 사람 중에 드르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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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엑소 노래도 아니고 이거 드르렁 지그 지을 이렇게 코 고는 드르렁 이렇게 코 고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코를 골 때 드르렁 드르렁 소리가 나는지 임재규 박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르렁 드르렁 소리를 내며 코를 골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오랫동안 잠을 자고 계신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직접 찾아가 가 가 가 잠자는 숲속의 공주 가 너나 자 자 이렇듯 코를 고는 소리는 드르렁 드르렁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꿈을 꾸면서 코를 골 때와 술에 취해서 코를 골 때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꿈 꾸면서 코를 골 때 소리는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자 크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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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정확한 발음으로 들어보시죠 리얼 사운드 음 음 음 야 다시 한 번 들려주시죠 음 음 야 음 자 그렇다면 술에 취해서 잘 때 코 구는 소리는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으하크하크흐흐 으앙 놔 정확한 발음으로 들어보시죠 리얼 사운드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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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시 한 번 들려주시죠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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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아 으아 자 그럼 오늘 매운 코트를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꼬물꼬물에서 코를 건다. 자 고개 끓는다. 스위치했다. 큰 손. 무홍증. 지금까지 리허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